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최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시간표를 잘 짜두는 것도 좋은 학점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째로 과목 선택하기, 둘째로 시험 출제 방식을 고려하기, 셋째로 시험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유학생분들이 자기 계열과 다른 계열을 선택해서 유학을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번 학기에 같이 수강을 하였던 유학생 학생도 저희 과에서 2, 3년 동안 한꺼번에 듣는 강의를 쭉 나열한 노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 과목, 즉 이 과목을 듣기에 앞서 꼭 들으면 좋을 만한 과목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저희 과의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과목 트리입니다.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교과목 트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각 과목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학년이 표시되어 있어서 각 학년별로 어떠한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자기가 이 강의를 듣기 위해 선수 과목을 수강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신 다음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과목이 따로 없는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 강의를 듣기 위한 기본 지식이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오시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교과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대학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이 딱히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유학생 친구도 딱히 선수 과목이 없는 기본적인 수학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따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만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 나라에서 인문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 수업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주변 학생 친구들이나 조교님 또는 교수님들께 어떤 부분을 보충해서 공부를 해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다음 공부를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출제 방식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출제 방식에 따라 공부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방법에 맞는 시험 출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강의를 선택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출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의나 이론 중심으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있으신가 하면 문제풀이 중심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교수님들마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출제 방식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나 이론 중심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경우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해서 점수를 깎이게 되는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지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적고 나올수록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기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분들의 경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시험을 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 비해 문제를 푸는 속도에 있어서 현저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암기력이 좋아서 정의나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중심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풀이 중심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교재에 있는 문제만 충실히 연습해가면 거기서 살짝만 변형해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강의들도 있지만 기본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응용된, 심화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가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십니다. 후자의 강의의 경우 유학생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응용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 혼자서는 그 답을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 공부 기간에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학생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개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하면 답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기에 앞서 그렇게 던져주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함께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유학생 분들의 경우 혼자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업을 들을 경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출제 방식에 대해서는 강의 계획서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쿨루라는 수강평가 사이트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생들이 이전에 수강했던 학생들이 이 수업은 출제 방식이 어떻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일정을 확인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일정도 교수님들마다 다 각기 다른 시험 일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주 퀴즈를 보는 것으로 시험을 대신하시는 교수님이 있으신 반면 한 학기에 한 번만 기말고사만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전자의 경우 매주 공부를 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한 번 시험을 망쳤다고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 한 번을 칠 때 그만큼 심적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기말고사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에 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빼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말고사 기간에 한 학기에 배운 내용을 전부 공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시험을 망쳤을 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칠 때에도 굉장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성향을 잘 고려하셔서 자기가 시험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실수가 많다면 전자를 선택하셔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고 한 번의 시험이라도 굉장히 잘 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후자를 선택하셔서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의 성향에만 맞춘다고 모든 과목들이 매주 퀴즈를 보는 과목들로 선택을 하시거나 모든 과목이 기말고사만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든 과목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져서 어떠한 한 과목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셔서 수강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딱 맞는 강의들을 골라서 시간표를 잘 짜놓으시면 공부하는데 듣는 노력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분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부에 있어서 만큼은 자기에게 딱 맞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조금만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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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